송림은 왕이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고윤이 어디서 오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제품을 좀 구입해 갔는데 뭔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바꾸러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품 먼저 보여주시죠 여기 이거 베개스 어 이게 좀 오래 사용하셨네요 내가 5년동안 베고 자고 베고 자고 하다보니까 어머머머 이상이 있더라구요 그러셨어요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침냄새 나 예? 침냄새 난다고 침을 흘리다보면 냄새가 나고 이제 좀 그렇거든요 알죠 침을 흘리면 냄새나는거 저도 알아요 근데 얘는 나도 너무나 무슨 베개스 썩음내가라게 만들어왔어 이게 뭐야 바꿔줘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이제 고객님 제가 봤을땐요 베개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고객님 침냄새가 분명합니다 뭐? 니가 침냄새 맡아놨어? 맡아봤냐고! 너는 우리 마음이 오면 너는 끝났어 그냥 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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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여사님 나오셨습니까? 어떤 문제 어떤 프로블럼 때문에 내가 여기 왔지 나같은 우수고객이 비프 고객이 아 VIP요 비프 다른게 아니라 따님이 이 베개를 어머 잠시만 보기만 해도 무서워 트라우마 이거 바꿔줘 죄송한데 저희가 이걸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 정여사야 나 우수고객 비프 고객이라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사셨는데 이거 하나 못 바꿔줘 이거 바꿔줘 아 근데요 이거 본인이 고르셔서 5년동안 사용하시고 또 침냄새난다는 이유로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개 자체는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베개에요 나도 숙면을 취해봤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다른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를 골아 예? 코를 곤다고 드릉드릉 원래 깊이 잠들다 보면 알지 깊이 잠들면 코를 고는 거 근데 이거는 코를 골아도 너~~ 코를 골아 막 이렇게 골아 바꿔줘 씨 여사님 코구멍이 너 아니 그렇지 뭐라고 너 내 코구멍 내 코 여기 홀 여기 관리아니나 아니 나만 불만 있는게 아니야 다른 여사도 불만이 있어서 오늘 데리고 왔어 정여사말고 장여사 장윤정 가수 장윤정 안나오는거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왔지 장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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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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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많이 컸다 헬라 요즘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나 바쁘지 바쁘지 10주년 기념콘서트 아주 큰 문화회관에서 하거든 그래서 바빠 바빠도 바빠도 예질이야 이런데서 바빠 어 저기 가수 장윤정씨 그래요 맞아요 제가 바로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이에요 트로트의 여왕 행사여왕 아니에요? 행사여왕 아니에요? 어머머 브라우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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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실거예요! 물지도 않는데 너 자꾸 브라우니 무시해? 우리 브라우니가 얼마나 똑똑한데 사진찍을때 포즈카드 취하는애야! 포즈를요? 브라우니 우리 윤정이 누나 왔으니까 윤정이 누나 사진찍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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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동무하고 사진찍자! 어깨! 어깨동무하고 사진찍자! 어깨! 어깨동무! 동무? 어깨동무! 으음! 매너솜! 으아악!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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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가 아니야! 이럴때가 아니야! 어깨동무! 나 바빠! 바빠도 아까 뭐라 그랬어? 으아악! 나 이만 가볼게! 안녕! 어깨동무! 어깨동무! 잠깐만요! 저 어디가시는거에요? 어깨동무! 어디가시는거에요? 하니깐! 하니깐! 아무튼! 나 바꿔줘! 그럼 이거 좀 비슷한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니아니! 어깨동무! 어깨동무! 고가의 라텍스 제품이라서 안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배송하시는 분들도 오늘 쉬는날이라 이게 배송이 안돼요? 두 분이 못 가져가세요 이거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가 힘없다고 지금 무시하는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힘이 된다! 운동을 내가 차는 여자야! 나 유단자야! 태권도 칠 땅! 검도 칠 땅! 핫기도 칠 땅! 하니 21단 유단자라고! 너? 너 못 믿는 모양인데? 내가 호신술 보여줘야 믿지? 호신술? 넌 한번 잡아봐! 어..예.. 자 꽉 잡아봐! 세게! 예..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물어! 브라우니! 물어! 아 그만하세요! 물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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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됐고! 바꿔줘! 근데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정말 바꿔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 예.. 알았어 그럼 아까 이거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누워보고 편안하면 하나 사갈게 어..정말 사실거에요? 한번 누워봐도 돼? 이게 누우면요 잠이 바로 오거든요 어머 그래? 예..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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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